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 그리고 자기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며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아내 이렇게 두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목 지능검사를 안 받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는 남편 이게 말이에요? 아니 남편 미친거 아니야? 그걸 진짜 말이라고 해? 가 아니네? 니마 당장 이혼하세요 원지 매일 아내한테 지능이 낫다는 남편 누구 잘못입니까? 제목 그대로에요 남편이 저한테 계속 지능이 낫다 너는 바보다 나랑 같이 병원에 가보자 매일매일 이런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저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우울해서 글 쓰는건데 제가 정말로 남편 말처럼 지능이 낮은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남편과 합의했고 글도 지금 이거 같이 쓰고 있는거에요 일단 남편도 본인이 말을 심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누구라도 자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떤지 솔직히 궁금해요 상황 1번 제가 녹차가 마시고 싶어서 페트병에 끓인 물을 담고 차 디백을 넣었는데 그 페트병이 바로 녹아가지고 쪼그라졌어요 그리고 이걸 본 남편이 야 너 뭐하냐? 페트병에 높은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는거 몰라서 이래? 아 진짜 몰라? 아 맨날 왜 이래 대체? 일부러 이러는거야 뭐야? 뭐가? 저번에 자기도 편의점 얼음컵에다가 뜨거운 커피 넣었잖아 발뺌할거야? 내가 봤다구 자기야말로 맨날 왜 나한테만 그런 소리를 하는거야?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거랑 이게 같냐? 어? 나는 얼음 위에다 부은거잖아 너는 그냥 냅다 들이부은거고 근데 이게 그거랑 같냐고 아씨 됐다 그냥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하... 상황 2 식은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어서 후라이팬에 데우는데 이게 그냥 하면 탈거 같아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 부었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 아니 야 거기다 물을 왜 넣어? 너 지금 뭐 삼계탕 끓이냐? 차라리 기름을 넣어 기름을 아니 얘는 진짜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 물은 어차피 열 때문에 알아서 날아가잖아 그럼 치킨도 더 빠삭빠삭해지는거고 야 너 진짜 안되겠다 나랑 같이 경계성 지능검사 한번 받아보자 상황 3 집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뜨겁고 덥다고 하면서 남편이 거실 커튼을 다 쳐버렸어요 아니 자기 바보야? 날이 이렇게 더운데 커튼을 왜 쳐? 더운 날 커튼을 치면 더 더워지는거 몰라? 뭐? 너 지금 그게 뭔 소리냐? 아니 자기는 배운 사람이 보건효과도 모르냐고 이랬더니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대답은 안해요 뭐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 왜 대답이 없어? 왜 무시하는거야? 아 그냥 너하고는 대화가 안돼 야 말 걸지마 저리가 상황 3 삼겹살을 구워 먹은 뒤에 뜨거운 기름을 제가 하수구에 그냥 버렸거든요 그걸 본 남편이 정숙이 뜨거운 물에다가 풍풍을 섞어서 하수구에 버리며 막 화를 내요 아니 자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리고 뜨거운 물은 거기에 또 왜 부어? 아 됐어 그냥 너 아무 말 하지마 저리가 상황 4 비오는 날 빨래 나 오늘 빨래할거야 저기 뭐 빨끄 있어? 뭐? 야 저거 너 지금 안보이냐 저거 밖에? 비오잖아 비오는게 뭐 어때서 비올 때 빨래하면 안돼? 아니 이 야 이거 진짜 지능에 문제가 있는거 아녀? 너 맨날 나한테 왜 이래? 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남편 입장 사실 연애할 때도 아주 살짝이지만 혼미한걸 간혹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장거리라 가치있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물론 제가 말을 심하게 한건 미안한 일이고 잘못된게 맞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근데요 진지하게 아이큐 지능검사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이죠 아내는 계속 제가 하는 권유를 거부하면서 본인이 이상하다는걸 절대 죽어도 인정 안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거에요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이런 폭언을 한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시를 든거 같은 내용이 이런 대화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본인은 절대 인정을 안하니까 참다 참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대화를 안하는거죠 차라리 이게 나으니까요 좀 더 정확히는 제가 대화를 일부러 거부하는건데 이게요 아무리 수십번 설명을 해도 안되고 이해도 못하고 아니 그 이전에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생각도 안하기 때문에 왜 인정을 안하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젠 대화를 포기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노래 가사 하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셧다운 이거 우리 블랙핑크가 떴으니까 다른 너희들은 셧다 내려라 문 닫고 들어가라 뭐 대충 이러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이거를요 블랙핑크는 영업을 종료했다 우리 부르지 마라 우리는 간판 내리고 쉴거니까 문 닫으니까 너희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 우리 찾지 마라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블랙핑크가 잠수타고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끝까지 빡빡 우겨요 그리고 이런거 외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면서 보통 사람들 상식 이하의 그런 기행을 펼친다는 점 이게 매일매일 일상이에요 이거 말입니다 기업에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지금 이 불타는 제 마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혼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내 입장 그래요 사람이 조금 모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사람 자존감 낮아지게 검사를 받아라 지능검사 받자 경계선 지능같다 같이 치료를 받자 너 혹시 나 속인거 없냐 솔직히 말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거 확실해? 졸업장 가지고 와 나 이거 못 믿겠다 위조지 등등등 일부러 이렇게 모욕을 주는 말만 해서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아니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좋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계속 이렇게 치사하게 인신공격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화를 내면서 너 진짜 모르냐? 지금 일부러 그래? 나 놀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어? 등등등 엄청 강하게 다그쳐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려요 안해도 되는 불필요한 말로 계속해서 모욕감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병원에 가자 검사를 받자 이래요 그러다가 얼마전에는 이제 검사를 안받으면 이혼할거다 엄마의 지능을 물려받은 아이가 나올까 무섭다 나는 그거 절대 감당 못한다 그러니 아이도 낳지 말고 그만 여기서 갈라서자 등등등 정말 견디기 힘든 폭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댓글 1번 와씨 나는 제목만 보고 남편 미쳤나 너무하네 했는데 글을 읽다보니까 마음이 바로 바뀌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거야 저기요 아내분 제가 대신 부탁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빡빡 오기지 말고 진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님을 내 남편에 대입해보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해 아마 쓰니 남편분도 그런 심정일겁니다 오죽하면 이혼하자 하겠냐고 2번 지금 본문글에 일례로 든 것들은 굵직한 것들이고 자잘한 거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였을 때야 그저 다 이쁘고 해맑아 보였겠지 그런데 결혼을 하고 평생 같이 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딸을 키우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고 뭔가 아찔한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워딩도 같이 세진 것 같은데 여하튼 쓴이한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남편 입장을 생각해보니까 나도 감정이입이 돼서 아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병원 가세요 3번 일단 딱 봐도 아내가 지능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문제는 검사도 치료할 생각도 없고 상대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발작 맞는 말도 무조건 모욕적인 말이라며 꼬아듣고 있는 바로 저 태도예요 이 그지같은 태도 공감능력 이해능력도 지능의 일종이라는 말 쓴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내는 말이죠 전반적인 지능과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끌고 가요 4번 일단 알았으니까 병원에 꼭 가보세요 솔직히 제목이랑 첫 문단만 보고 이거 뭐야 가스라이팅이야?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님 진짜로 병원 가야 돼요 옛날에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나면 좀 모자라다고 뭐 7푼이 8푼이 이런 말들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완전히 어딘가가 박살나고 망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은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옆에서는 아 이 사람이 살짝 혼미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요 님이 딱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도 고통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혈액이 떨어지니까요 살기 힘든 거야 여하튼 혼자 검사 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분도 같이 꼭 받으세요 이거 비교군이 있으면 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남편은 너 지능이 낮아 모자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라 해도 진짜니까 그걸로 지적하면 안 되고 그 정도 아니었으면 진짜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죠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약속하고 검사 받으러 가요 아내분은 본인 생활 불만이 없고 남편이 저리 말하는 게 불만인 거고 또 남편은 아내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지능이 모자라면 그땐 어쩔 건데요 본인이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할 것만 늘어날 텐데 어? 5번? 모르면 계속 알려주면 되는 거지 딱 이런 태도로 보이는데 아니 뭐죠? 님 남편이 뭐 선생님입니까? 아 물론 그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수긍을 하면 괜찮은 건데 님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어린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우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무엇보다 일단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말 섞기도 두려운 거야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얼른 남편이랑 병원부터 가요 거기 가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그때부터 당당하면 되잖아 6번? 솔직히 뭐 남의 부부 이혼까지는 모르겠는데 딱 하나 아이 절대 나으면 안 돼요 낳지 마세요 되겠고요? 맞아요 저도 페트병 부분에서 이미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느꼈어요 아마 남편분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7번? 남편분 보고 있죠? 아이 없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검사받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 후에 이혼하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장애가 있어서 버린 쓰레기 소리만 듣게 됩니다 결국 너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야 8번? 어? 지금 이것은 기본 상식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지능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노비들도 비가 오는 날 빨래가 잘 안 마른다는 걸 알고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당연히 뭔가라도 가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거기다 대고 왜? 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어? 참 신기하구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말이야 학교든 가정이든 사회든 분명 문제없이 지나갔을 수가 없을 텐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9번? 나는 제목만 보고 아내 편 들어줄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쓴이 왜 검사를 안 받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본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피하고 검사 안 받는 거 아니냐고 10번? 내 형제들이 공부는 다 잘해요 그래가지고 박사도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전혀 터득이 안 된 탓에 그들의 배우자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저는요 생활치인 사람들 진짜 웬만하면 편을 들어주려고 해요 왜? 바로 내 핏줄 내 형제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 나오는 아내분은 단순 생활치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IQ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말로 진지하게 권하는데 검사 꼭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이번 생이 망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의 영혼을 구제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해서 살 거 아니면 여기서 헤어지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아이는 낳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거죠 자존감은 엄청나게 낮은데 자존심은 뒤따 센 경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주변 사람들 진짜 힘들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욕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지가맞다고 우기면서 빠락빠락 이러버리면 진짜 한 대 치고 싶거든 이거는 그렇죠 병원 가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힘들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